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 커피 음료가 카페인 함량 표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페인 음료 36개 회사의 113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회사의 15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OKF사의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랜드 미당의 경우 카페인 표시량은 80mg인데 실제로는 100mg이 들어있는 등 4개 제품이 표시보다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롯데칠성사의 칸타타 오리지널 원두커피 더치블랙과 레스비 카페타임 클래식 그리고 동원 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 마키아토와 카페 아메리카노는 표시된 카페인보다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